남현이 재혼 상대였던 사기꾼 전청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사기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청조는 A씨에게 오케이. 그럼 넥스트타임에 놀러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 friend와 같이 있으면 I am 신뢰해요 라며 영어가 섞인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출신 재벌 3세라고 주장해 오던 전청조가 A씨를 속이기 위해 한국어가 서툰 척 한글과 영어를 섞어 구사한 문장으로 큰 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전청조는 A씨 등과 친분을 쌓은 뒤 이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진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가 사용한 I am로 도배가 됐습니다. 전청조 밈이 확산되자 일부 유통업체들은 I am 특가해요 등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현대모비스 I am 신뢰해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또한 244만 유튜브 이섭도 최근 업로드한 영상 인트로에 해당 밈을 넣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청조는 여자냐 남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터뷰 영상도 사진을 보면 여자인데 사기 칠 때에는 여자도 남자도 됐다가 최근에는 남현이의 재혼 상대까지 그리고 전청조는 남현이에게 임신 테스트기로 갖자 임신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러 정보를 취합해보면 성전환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